오랜만이라는 인사가 왠지 예전과는 다르지만 잘 지났냐 묻는 한부도 왠지 예전과는 다르지만 아직도 변함없는 건 그대를 향한 바보같은 내 맘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에야 나 그댈 볼 수가 있죠 내겐 거짓말 같은 시간이 오늘을 지나 내일도 흐르겠죠 지금처럼 이 길을 기도하죠 우연이라도 그댈을 다주치면 그걸로는 충분하죠 그것만으로 넌 살아낼 수 있겠죠 저희도 해를 그걸로 넌 살아낼 수 있겠죠 그걸로 넌 살아내는 그댈가 아멘